자화자찬의 침이 마르는 오늘은 제가 자화자찬의 침이 마르는 자료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할 때 고급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어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요 사실 중국 사람들 자체도 성어를 외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겠지요 중국 사람들이 성어를 외우는 방법 정위지의 롱이 있습니다 성어 끝말잇기인데요 한 관용어의 마지막 글자와 그 다음 성어의 첫 글자가 발음이 같은 겁니다 글자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성조 발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성조 발음으로 끝나고 시작하고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외우면 더 이해가 쉽겠지요 아무래도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그림, 소리와 함께 공부하면 훨씬 쉽겠죠 오늘은 15개의 성어를 그림과 소리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5개가 한 장인데요 총 8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00개의 성어와 속어를 배우게 되는 코스인데요 강남시사 중국어학원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듣게 되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수업 끝나고 외우는 것을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15개씩 외우시다 보면 4달이면 책 한 권을 외우게 돼요 우리 수업은 대부분 그냥 쭉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번 이상 외우신 분도 꽤 됩니다 중국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끝말 읽기 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낸 이 책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성어 900개와 속어 300개를 끝말 읽기로 이어놓은 책 중국어 성어사전의 한 부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얼굴을 안다는 것이지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얼굴 혹은 가면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람은 어떤지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라는 말이고요 한때 개죽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강아지입니다 신만이주 굉장히 뿌듯해 보이죠 아주 만족스럽다 라는 뜻이고 중국어의 사자성어는 종종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B라는 단어와 CD라는 단어를 ACBD로 병렬합니다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신만이주 주를 또 모으는 제갈량과 제일 많이 함께 나오는 성어입니다 역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지모가 굉장히 뛰어나다 꾀가 많고 지혜가 많다 제갈량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모우시자이렌 정시자이티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티엔야 하이지야오 하늘의 끝과 바다의 모서리 굉장히 굉장히 멀고 아득한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티엔야 하이지야오 네가 세상 끝에 가 있어도 나는 너를 찾아가겠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굴 세 개가 보이시지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지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서 잘 피해 다닙니다 지하오 투 쌍쿠 지하오 투 쌍쿠 그러니까 증권 투자 같은 거 할 때 한 곳에 올인하는 거 아니다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영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는 표정이 보이시나요 쿠 샤오 푸드어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냥 눈 감을 수 있을 땐 눈 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라오 른 추 치에 라오 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곳에서는 잠깐 봐주다 라는 뜻인데요 치에는 잠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드라오 른 추 치에 라오 른 거지인데요 른 치웅 쯔 또한 사람이 가난하면 그 뜻이 짧아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말도 있어요 른 치웅 쯔 부 또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 기계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두안 삥 시앙지의 짧은 거리에서 병사들이 서로 접전이 붙었어요 육박전을 벌이다 라는 뜻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치고받고 하다 도미노 현상인데요 하나가 쓰러지면 쭉 연이어 쓰러지겠죠 치에헐리엔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어의 사자성어는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에헐리엔 한 단어죠 얼 산 이어지는 말이 되겠지요 연이어서 연겋어서 산티엔 따위 량티엔 샤이왕 3일 동안은 물고기를 잡고 이틀 동안은 그물을 말려요 하다 말다 하다 꾸준하지 못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사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다 부모 얼굴에 먹칠하다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흑백이 분명하다 펀밍의 용법을 여기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펀밍은 분명하다는 분명하다인데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뉜다에 있어요 흑과 백이 깔끔하게 나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펀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 출연해야 돼요 시비가 분명하다 흑백이 분명하다 애증이 분명하다 어떤 때 쓸 수 없습니까 그의 뜻은 분명하다 이럴 때 쓰지 못합니다 그의 정치적인 이념이 분명하다 이럴 때 쓰지 못하는 단어가 펀밍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갖다 놨지만 내용은 추상적이겠지요 흑백이 분명하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진상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분명히 산에 호랑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굳이 호랑이가 있는 산을 향해서 가요 순차이 그렇게 많이 나게 결혼하면 살기 힘든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살겠다고 도망을 쳐요 뭐 그런데 쓸 수 있는 말이겠죠 명지 산유후 편향 후산싱 자 이제 성어를 한 개씩 공부했으니까 성어를 소리 파일과 함께 그림과 함께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다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소리 내서 따라해 보실까요 네 知人之面,不知心 知人之面,不知心 心满意足 心满意足 足智多谋 足智多谋 谋士在人,城市在天 谋士在人,城市在天 天涯海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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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狡兔三窟 狡兔三窟 哭笑不得 哭笑不得 得饶人处,且饶人 得饶人处,且饶人 人穷至短 人穷至短 短兵相接 短兵相接 接二连三 接二连三 三天打鱼 两天晒网 三天打鱼 两天晒网 往脸上抹黑 往脸上抹黑 黑白分明 黑白分明 明知山有虎 偏向虎山行 明知山有虎 偏向虎山行 知人之面 不知心 知人之面 不知心 心满一族 心满一族 族智多谋 族智多谋 谋士在人 城市在天 谋士在人 城市在天 天涯海角 天涯海角 脚吐三哭 脚吐三哭 哭笑不得 哭笑不得 得饶人处 浅饶人 得饶人处 浅饶人 人穷至短 人穷至短 短兵相接 短兵相接 接二连三 接二连三 三天打鱼 两天晒网 往脸上抹黑 往脸上抹黑 黑白分明 黑白分明 明知山有虎 偏向虎山行 明知山有虎 偏向虎山行 知人之面 不知心 知人之面 不知心 心满意足 心满意足 足智多谋 足智多谋 谋士在人 城市在天 谋士在人 城市在天 天涯海角 天涯海角 脚吐三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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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哭笑不得 哭笑不得 得饶人处 浅饶人 得饶人处 浅饶人 人穷至短 短兵相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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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接二连三 接二连三 三天打鱼 两天晒网 三天打鱼 两天晒网 往脸上抹黑 往脸上抹黑 黑白分明 黑白分明 明知山有虎 偏向虎山形 明知山有虎 偏向虎山形